반죽을 준비했어요 전화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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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도마 위치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러다가 도마를 저 싱크대 위에 걸쳐가지고 저기서 써시는 거예요? 저기서 써시는 거예요? 어 내가 가득 가버렸네 아구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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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지금 호를 지나서 가야 되는 주방이니까 막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너무 따로따로 시키라 시키지 아이고, 신발 밟을 세? 이제 김밥 사시네. 아이고, 죽어나겠다. 테이블한테 힘을 들었는데. 아, 참치김밥 아니다. 아... 네. 잘못했시오. 다시 싸드릴게요. 잘못했시오. 김밥이 잘못 나온 모양인데? 참치김밥을 시키신 모양인데? 그런데 다른 김밥이 나왔어요,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꼭 주세요. 이걸 드릴까? 네, 그냥 꼭 주세요. 아, 죄송.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계산만 잘하라고 하세요, 잉? 네. 아, 머리가 그냥 멘붕이 오네. 머리가 그냥 멘붕이 오네. 저희가 그냥 봐도 멘붕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테이블입니다. 지금 뭐 여러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테이블 하시는데 멘붕이 오셨어요. 이거는 애초에 2명 이상이, 2명이나 3명이 돌아가야 하는 가게예요. 아, 구조상? 그냥 앞주방, 앞주방 따로, 뒷주방 따로. 사람이 다 혼자 할 수 있는 가게가 아니에요. 음... 네. 혼자야, 저거. 아니, 나도, 나도 못 해, 저거. 별로 짜있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치냐고?